네 민티런입니다 저는 지금 타임트런 리멤버 타임트런 첫번째 타임트런 들으면서 이곳 술에 산 자연휴양림 임도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채팅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데 약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채팅 나누면서 달리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여기는 비는 안오고요 공기는 조금 안좋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산에 오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벚꽃이 남아있습니다 차 타고 오는데 중간에 벚꽃이 계속 날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좋게 여행을 받고 지금 타임트런1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달려볼게요 네 지금 인토길 달리는 중인데요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거든요 지금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대 때문인지 날벌레가 조금씩 날리기 시작해서 조금 성가시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근처에 캠핑장이 있으니까 식물들이 있어서 날벌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보시는 인도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 이제 개나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이제 개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이 근처에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야생동물들의 배설물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워지는 타이밍에는 벌레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도 이런 망사로 된 마스크 하나 착용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통신이 안되는 구간에 들어와서 중간중간 계속 끊기다가 대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임트론을 못듣고 있는데 다들 화이팅 하세요 달리다가 방금 차단했는데요 제가 시계에 계측을 안 켜놓고 뛰고 있었어요 타임트론 막 듣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방금 한 몇 킬로쯤 됐지? 이제 한 3킬로쯤 됐으려나? 하고 딱 봤는데 어? 시계가 꺼져있네 방금 켰습니다 아니 뭐 아무렴 어때요 뭐 거리나 페이스 이런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니까 하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쉬어 가시는 곳도 있어서 여기 정말 괜찮습니다 하... 좋다 길이 진짜 이쁩니다 우와 바닥도 굉장히 소프트하구요 바닥에 돌베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뛰기 좋습니다 트레일러닝을 산에 달리면서 타임 트론 드는 것도 굉장히 나름 좀 재미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이 통신이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산쪽 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래요 그래서 인가가 잘 없어서 통신 장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안테나가 서기는 하는데 하나 아니면 안서고 하나 서고 안서고 일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 길이 진짜 예쁘다 바닥에 막 벚꽃도 깔려 있고요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이런 인도의 문제는 다 좋은데 경사가 굉장히 급한 구간이 많아요 지금도 내리막길인데 엄청나게 경사가 심합니다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 신난다고 해가지고 뛰어서 내려가면 큰일 나고 차라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내려가시거나 아예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 게 좋아요 트레일러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런 풍경을 같이 보면서 달리는 그런 재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즐기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너무 경사가 급해 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 또다시 평지가 나와서 이제 다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스틱이 있으면 오르막 오를 때는 좋은데 또 이런 평지 들 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서 팔에 이렇게 끼고 달리기도 하고요 접어서 달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오르막 내리막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달립니다 여기는 정말 산이 이뻐요 진짜 이뻐요 나중에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디서 공사하나 보네 지금 한 4km 정도쯤 온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시계를 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임도가 끝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조금 더 가보겠지만 여기 뭔가 뭐죠 이거 아 벌 벌 양봉장인 것 같네요 양봉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나 겁난다 나 벌 싫었는데 벌써 불 들이 이렇게 아무튼 양봉장이 이렇게 있고요 뭐 어쨌든 지나가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면은 인도가 이어지기는 해요 저쪽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덕이 심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 다시 폴대 찝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임 트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마 여기 돌아가는 길 중간 정도쯤 가면은 타임 트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임도는 거리상으로 치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지만 막상 뛰어보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리막도 뛰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여러분들 평지에서 달리기 하실 때 기록을 머리에 두시고 뛰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낮추시고 아예 그냥 페이스나 시간은 보지 마세요 그냥 거리만 딱 보셔도 충분합니다 괜히 머릿속으로 지금 페이스가 어떻지? 계산하시면 더 재미가 없어지니까 거리만 적당히 보시면서 달리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좋다 이 기분에 산에서 달리는 겁니다 진짜 이제 완전 산으로 들어가서 흙길이죠 그런데 달리는 거는 훨씬 더 재미나거든요 다만 그거는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직은 피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임도 길들을 먼저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쁘다 진짜 좋다 오르막길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건 좀 힘들다 아 이건 좀 힘들어 여긴 잠시 걸어서 비가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비 오면 안 되는데 사실 타프도 안 쳤는데 아이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우중 캠핑하는 거죠 뭐 뭐 어때요 그것도 나름 재미입니다 아직 타임 토론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실주 할 때 그때는 좀 신나게 달리고 싶은데 평지가 나와야 될 텐데 빨리 가운데 지점까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km 정도만 더 가면 이제 계속 내리막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렛츠 고 하늘이 어둑어둑합니다 안 돼 비 오면 안 돼 여기 지금 통신이 안 돼 가지고 타임 토론도 끊겼고 그리고 일기예보도 못 보는데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비 오네요 비 뭐 어차피 요시아 젖어서 세탈 할 거니까 상관 없지만 텐트 칠 때마다 놔두면 좋겠습니다 파슬도가 가볼게요 이제 비가 오면 나쁘진 않지만요 이런 산속에서 비가 오면 어두워지고 약간 심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요 좀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무서운데 어 교선분들이나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서 와 지금 비 많이 온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 빨리 가야겠네요 아직 남은 거리가 한 2키로 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휴 빨리 가야겠습니다 와 와 벚꽃잎 떨어지네요 이쁘다 자 이제 마지막 질주 타임입니다 후 흐로 벚꽃이 벚꽃이 하 하 하 하 아멘 하 cut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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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완전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상사도 이제 많이 씻겨 가겠죠. 기분 좋게, 공기 좋게 오늘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 트럼 1 다시 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내일 타임 트럼 2에서 다시 만나요. 탁 탁 탁 탁쾌우 시간 익히는 곳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황사가 엄청 심한데 잠시 내리는 비로는 다 황사가 거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더 내려야 공기가 좀 깨끗해질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오늘 캠핑할 때 굉장히 추워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끼 깨끗한 게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 또 장작 피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라이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다 내려와서 천천히 몸풀기 겸 걷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초입 쪽에 잠시 휴직 취할 수 있는 이런 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잘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뛰어가도 되는데 이 기분을 좀 맛보고 싶어가지고 비 내리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고요. 아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다음에 또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쉽네요. 보통 도심지에서도 이런 트레일러닝 하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굴레길 같은 곳들 그런데 그런 곳을 뛸 때도 정말 좋기는 한데요. 거기 뛰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라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캠핑장을 와서 트레일러닝을 하면 트레일러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캠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장작이 가능한 곳이라서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진짜 닌티롬 구독자님들 중에서 함께 달려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모시고 와서 여기 같이 달리고 상책도 하고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장작불 피우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구독자님들과 얘기 나누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직접 만나는 건 좀 서투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생각만 해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이렇게 만나서 같이 달리고 얘기하는 날이 물론 이쪽 코스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멀리까지 가보니까 약간 기복이 좀 있고 해서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다. 하지만 그냥 하이킹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나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몇 분 안 되겠지만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여기서 물 좀 마시고 좀 쉬다가 이제 천천히 뛰면서 달리면서 걸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지금 갑자기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우와 추워 죽겠는데 내리막길 빨리 뛰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추워가지고 속도를 계속 내고 있어요. 나름 이것도 뭐 재미죠. 이런데 맞으니까 할 수 있는 재미. 계속 달리 아 추워. 춥다 춥다 춥다. 반팔 하나 입고 왔는데 조금만 더 케이스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캠핑장 거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지금 한 5.4km 정도 지켰는데요.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중간 정도까지 안 켰던 거 그리고 좀 전에 또 내려오면서 잠시 안 켜고 있었거든요. 그걸 고려하면은 반복한 6km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딱 달리기 좋은 그 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캠핑장에서 먹을 음식을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타임푸란 시간 맞추느라고 완전 급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 가서 오늘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것 좀 이제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아우, 이게 다 젖었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 너무 추워서요, 지금 손이 약간 덜덜덜 떨려요. 빨리 자리에 앉아서 급하게 사탕이든 뭐든 에너지 보증 좀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좋네요. 약간 운치 있는 그런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던져놓자. 아무데나 아, 따뜻해. 지금 손이 약간 떨려서요, 지금. 빨리 따뜻한 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편의점에서 먹더라도 지금 뜨거운 거 좀 먹어야 됩니다. 이제 좀 출발할게요. 맛있는 거 사러 갑니다. 방금 편의점 다녀왔고요. 비가 그칠까 했는데 지금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캠핑이 약간 애매한데 이쯤에는 좀 그쳐줘야 되는데 이제 날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아이고 오후 4시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돼 있어요. 이쪽이 지금 텐트도 치고 타프도 쳐야 되는데 일단은 가서 텐트는 뭐 저녁에 쳐도 되니까 우선은 타프 먼저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타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는 저녁에 치고 우선 장작불 피우면서 따뜻한 거 좀 먹고 몸 좀 녹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튼 여기는 또 빵 하나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 내가 아까 이렇게 뛰었구만 고정놈이 됐습니다. 저희 민티랑 카페에 올린 영상을 제가 보고 있어요. 아까 비 올 때 찍었던 거. 산에서 제가 달리면서 이렇게 비 맞으면서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환상적이네요. 저 때는 또 왔지. 너무 시원하고 죽으면 좋습니다. 속도 배고프고 완전히 맛이 달라요. 와 손이 또 막 떨어지고요. 몸에 열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우둥놈이 괜찮았는데 와 열이 떨어지니까 금방 추워지더라고요. 너무 너무 신납니다. 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덥은 뛰든 쉬지 않고 움직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중간 쉼터 같은 곳에서 쉬다 보니까 약간 체온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 빨리 가서 분위기 보고 비즈가 조금 약해졌을 때 타프 후다닥 치고 빨리 장작 불 불태우고 라면 하나 따뜻하게 끓여 먹고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이거 먹고 가야지. 저는 방금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왔습니다.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요즘 그 캠핑장 샤워장이 따뜻한 물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을 녹이고 나니까 살 것 같고 마침 또 이제 이렇게 해가 나기 시작해서 보이나요? 찍히나? 해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아까보단 덜 춥습니다.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즐겁게 캠핑을 즐기겠습니다. 아까보단 건 아까도 어까를 아까보단 Achleep 아까보단 와 산에 아무도 없어 지금 나만 있어 최고야 아 아침 안개가 엄청납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거 같아요 아 텐트 말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이제 안되는데 일단 해가 떠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도 운치 있고 좋네요 아